헬스는 헬스가 가성비 좋은 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헬스를 하면 다른 방면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짝짓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자들이 보디빌딩 선수의 엄청나게 큰 근육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평범한 남자의 몸보다 헬스를 어느 정도 한 몸을 훨씬 좋아합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에게는 사냥 능력, 몸싸움 능력, 가족을 보호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능력이 뛰어난 남자와 섹스나 결혼을 하는 것이 번식에 유리했을 겁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근육이 우람한 남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에 비해 그런 능력이 대체로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그런 외모를 좋아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헬스만 하는 경우와 격투기만 하는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격투기를 하면 격투 능력 면에서 나은 성과로 이어지고 헬스를 하면 근육이 빠르게 커집니다. 그런데 21세기 선진국에서는 전쟁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냥도 거의 안 합니다. 경찰 제도와 사법 제도가 상당히 잘 정립되어 있어서 몸싸움을 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강력계 형사, 조포, 격투기 선수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몸싸움 능력을 여자에게 자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남자가 자신의 우람한 근육을 여자에게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자랑할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헬스의 가성비가 격투기보다 좋아 보입니다. 저는 헬스의 가성비가 좋은 이유는 속임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 만큼 몸이 좋아지니까 약물 사용과 같은 것을 배제하면 헬스는 속임수가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면에서 헬스는 아주 정직한 운동입니다. 제가 속임수라고 규정한 이유는 진화론적 기원까지 따져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몸매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도록 남자가 진화한 이유는 그런 여자의 임신능력, 수유능력 등이 좋기 때문일 겁니다. 화장, 뽕브라, 엉뽕 등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여자의 그런 능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화장은 속임수입니다. 여자가 알파메일의 풍모를 선호하도록 진화한 이유는 원시사회에서 그것을 통해 남자의 능력과 지위를 상당히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픽업 아티스트가 알파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능력과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알파 코스프레는 속임수입니다. 헬스를 하면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싸움도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헬스로 가꾼 몸을 보고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잘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격투기만 해서 상대적으로 근육이 보잘것 없는 남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헬스는 속임수입니다. 잘 설계된 근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을 보고 남자의 싸움 능력을 추정하도록 진화한 여자를 속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임수는 들키지만 않으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라면 들킬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속임수를 쓰다가 들켰을 때 엄청난 비용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자가 남자와 깊이 사귀면서 화장과 뽕브라를 계속 사서하기는 힘듭니다. 언젠가는 남자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밖에 없으며 진실이 환멸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코스프레도 장기 연애나 결혼을 하면 뽀록나기 쉽습니다. 똘마니가 여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알파코스프레를 마음껏 해도 위험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목 앞에서 알파코스프레를 하면 즉시 작살납니다. 현대사회에서 헬스로 만든 우람한 근육을 통해 과대 포장한 싸움 능력은 뽀록날 가능성이 아주 작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싸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헬스는 속임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으로 승부하는 격투기에 비해 개꿀입니다. 헬스는 뽀록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화장과 알파코스프레에 비해 개꿀입니다. 헬스는 뽀록날 가능성이 작가인다. 벗 Gö시는 벗 Gö기에 비해 개꿀입니다. 헬스는 뽀록날 가능성이 작가인 것 같고, 헬스는 뽀록날 가능성이 작가인다. 헬스는 뽀록날 가능성이 작가인다. 헬스는 뽀록날 가능성이 작가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